가을매기 가을매기 여러분 갈타고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친구분하고 같이 갈타고 여행한 기분 어때요? 갈매기 새우로 만든 스낵들을 한 봉지를 다 먹였어요 저보세요 아까 먹은 갈매기 저렇게 컸어요 상대방의 매력도 볼 수 있고요 자신의 매력도 뽐낼 수 있는 나름 첫 번째 붐 붐친구의 장기는 어떤 거요? 붐친구의 장기를 지금부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난 네가 싫어졌어 김태우 닮았어 김태우 닮았어 나의 연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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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별을 잃은 중 이쁜사랑 진짜로 진짜로 내가 너보다 괜찮아 진짜로 아, 인식했다. 아, 잘했어. 모두 우리 둘을 붙잡고 어떻게든 헤어지라고 주지마 우리 헤어지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알 수가 없어. 남자다움, 강목격화. 강목격화. 지금까지 좋아, 형. 저걸 격파한다고? 일단 무릎으로 살짝 격파를 할게요. 무릎으로. 강목격화. 검사, 검사. 빨리 분질해버려. 아니, 형이 해봐요. 이효재 씨가 한번 해봐. 길게 잡아요. 없어. 이거 아니래. 아, 이래야. 저거 아니래. 네, 죄송합니다. 강목. 구만아, 오늘 성공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어요. 마다 빠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진짜예요.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뭐야. 진짜 있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있어. 뭐야, 이게. 다음은요. 격파 4장. 4장. 한번 봐주세요. 도전하셔도 돼요. 아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는 달인으로 밝혀졌네요. 손으로. 야, 이게 뭐야. 자, 다음은요. 전지 씨의 공연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씨의 공연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씨. 한상 씨가 많이 해냈으니까 한상 씨 이름으로 무슨 한상? 김한상. 김한상. 준비하시죠, 김한상. 김. 김한상. 한. 김한상. 한. 김한상. 한, 한, 한. 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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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 김한상. 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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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셀 뻔했어요. 김 셀 뻔했어요. 한. 한상 씨 처음 봤을 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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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야. 매력에 빠졌어. 꽁트 버전입니다. 꽁트 버전입니다. 김. 김이 어디 갔나? 한. 한 장이 없네. 상. 상에 있나? 괜찮아요? 이정 씨, 현정 씨. 라이벌이야. 기대돼요. 춤 좀 보여드려 현정아. 잘 추실 것 같아요. 야, 잘한다. 야, 너 잘한다, 야. 아, 진짜 좋아. 음악 좀 안 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난 바보이니까. 야, 좋아.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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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최고. 민정 씨가 중장하면. 민정 씨가. 지섭 씨 친구, 우리 강민 씨. 되게 숙이가 없어요. 네네. 이 친구가 이제 팔굽혀펴을 잘해요. 팔굽혀펴을 잘해요. 매력이죠. 남자가 팔굽히는 게 얼마나 매력인데. 최고야. 일단 보죠. 네. 하루 안 됐어. 오. 금. 오. 오. 오우야. 오. 충만해. 충만해. 이야. 멋있다. 한 번 더 해먹어. 형, 도전 보여줘. 도전. 도전. 대신. 오. 된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박수. 더 점프 잘해.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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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장기 뺏어야 돼, 남자다운. 매력 뺏다, 매력 뺏다, 매력 뺏다. 어떡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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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성분들 등이 없고. 그래. 누구, 누구, 누구. 갑니다. 이게 좀 마음을 비출 수가 있거든요. 어색스러워. 자, 누구. 시향 씨 친구분. 시향 씨 친구분. 이야, 나오시고요. 일단 엎드리세요. 두들두들 많이 힘드세요. 하나, 둘, 둘. 네, 해요. 뭐야.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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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 이거 갖고 가면 이기는 거야. 진희 씨. 진희 씨. 진희 씨 형. 치마, 괜찮아? 치마 형? 이거 쿠션으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형 이거 갖고 가면 돼. 남자다운. 형 이거야. 다리 진짜 이쁘시다. 이쁘다. 앞에 보고 고개 들고 형. 야 벌써 떨려. 가세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fout. 어? 으으으으으으으.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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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거 좀 힘들어. 얘가 못하면 제가 대신할게요. 어. 아까 아까. 지금 똑같이. 누구? 누구. 시향 씨. 어, 그저 혹시요. 어, 예. 유영 씨. 자, 오케이. 어, 아! 어! 어, 아! 어, 어. 오, 나도. 나... 나... 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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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오시기예요. 5번 동동. 5번 동동. 5번 동동. 우와! 야!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어요. 아, 많이 됐어요. 신민이 많이 됐어요. 아, 우리 아기. 아, 진짜 많이 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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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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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